한국큐빅입니다.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 주들 굉장히 또 흐름 좋던데요. 또 관련도 있어 보이네요. 좀 들어볼까요? 한국큐빅 오늘 아침에 좀 장 초반에 거량이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향후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동차 내장이나 가전제품 외관에 사용되는 공면 표면 처리법을 이용해서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사실 급대가 하는 종목 찾으려면 선익 시스템부터 해서 급대가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는 또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으로 메타버스를 출범한다고 하죠. 메타버스 정부는 국회나 청와대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가상공간에 만들어지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정부 설립에 성공 시에 공공기관들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큐빅의 경우 업체가 보유하는 홀로그램 특호로 메타버스 관련주를 일단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4월 메타버스 관련주에 속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강세를 띈 적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큐빅 지금 현재 1.82%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매력이 간다는 종목. 매수 타이밍도 한번 볼까요? 일단 한국큐빅의 장점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실적이 좀 우량한 기업이에요. 중소형주 중에 그래도 실적이 흑자가 예쁘게 나오는 기업인데 이 홀로그램 특허가 VR, AR 기술과는 무관하지만 관련 종목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또 자동차 부품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97% 정도 증가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만약에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는 이 종목이 5,200원에서 400원이 지켜지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5,200원 그 가격권에서 지켜진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는 5,000원 정도 깨지면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전고점 매물 때 소화하는 거라면 바로 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트에 넣는 건 아니죠?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그래요. 조금 고민을 하신다는 거.